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주입니다 3월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4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1월에 비해서 1월이 정점을 찍었는데 올해 1월에 비해서 약 3천 가구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미분양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2023년 3월 기준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현황은요 수도권은 약 한 1만 1천 호 정도 있고요 지방은 6만 1천 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대략 한 7만 2천 호 정도 되죠 7만 2천 호 정도인데 이게 작년 1월 올해 1월 그리고 2월까지만 하더라도 7만 5천 호까지가 가장 큰 정점이었고 특히 작년 4분기 이후로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1월 달 2월 달 정점을 찍고 3월 달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의의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 대구가 지금 1만 3천 호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구는 그래도 지난 2월에 비해서는 소폭 미분양 물건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3,500호 정도인데 지난 2월 비해서는 또 소폭 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 그 다음에 경북 이쪽이 좀 강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좀 충청도 충청도 지역이 가장 좀 미분양 주택이 좀 심각한 지역들의 대표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북 충남 그리고 대구 지역 정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미분양 주택수인데요 지난 그 2008년도 금융위 이후에 이때 미분양 주택이 약 16마로까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서 쭉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2021년부터 2021년부터 해서 좀씩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매 년으로 이렇게 하다가 2021년부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매 년마다 2008년도부터 했다가 그 이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월로 표시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최근에 가장 미분양의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바로 올해 1월이죠 2023년 1월 7만 5천호가 지금 최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7만 2천호로 다소 꺾였다는 것을 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언제 정점을 찍고 이게 하락이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이긴 했지만 이 이후에 다시 또 증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당장 더 증가할 것입니다 감소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팩트는 뭐예요? 아, 정점을 찍고 일단은 감소 추세가 나타난 상황에 일단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시점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시점과 또 맞물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어떤 그 데이터의 결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분양 주택 11개월 만에 감소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도 증가했다가 다소 이렇게 추춤을 했다가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추춤한 모습이 이때가 작년 4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한 17개월 만에 감소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꼭 의미 있는 데이터의 결과가 아니다 그 이후에 무엇의 흐름을 봐야 된다? 추위 추위가 어떤 추위의 흐름을 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봐야 된다 하지만 추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추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일시적인 브릭근은 일단은 걸려진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에 봐야 되는 게 그러면 72,000억 정도에 대한 수준이 과거에 어느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냐 이것도 봐야죠 그렇죠? 이게 과거에 2012년 2012년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미분양의 정점을 찍고 현재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흐름의 방향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증가하고 나서 꺾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감소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일단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천 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과 지방으로 놓고 본다면 수도권이 1만 1천 그 다음에 지방이 6만 1천 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미분양 주택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미분양의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월 대비 상승의 흐름이냐 하락의 흐름이냐 전월 대비해서 증가를 했냐 감소를 했냐 감소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감소했으면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가 몇 가구냐 지금 현재가 만 천 가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증가해서 만 천 가구인지 감소해서 만 천 가구인지 감소했을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감소했는지 증가했으면 몇 프로 정도 증가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전월 대비 12% 정도 감소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감소폭이 더 적은 거예요 이거는 말을 받고 말하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이 좀 더 악성 미분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또 하나 결과적으로 미분양은 추후에 악성 미분양이 되면서 공급 물량으로 연결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다 이 정도로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슈별 전월 대비로 봤을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4%로 감소를 했고요 이게 최근에 서울 지역의 줍줍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청약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12.4% 정도 감소를 했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13% 정도 오히려 증가를 했죠 그렇죠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 지역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있어서 회복했을 때 회복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왜 이게 노디는 감소한데 그리고 감소폭이 큰데 어느 지역은 증가하고 있고 다른 지역 감소하는데 그 지역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 자체적으로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까지는 실제 부동산의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2월 대비 3월, 2월 대비 3월에 미문화 주택을 본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게 5.6% 정도 감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대구 지역이 현재 물량이 많지만 앞으로 2013년, 그 다음에 뭐 2024년, 5년 이렇게 공급 물량에 치유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계산식으로 올해가 제일 많고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문양에 대한 부분만 관리만 계속해서 잘해 나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또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문양 주택에 대한 숫자가 7만 2천 가구 정도 나왔다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문양 주택수가 일단은 다시 감소했다는 거 추위의 감소가 일단은 나타났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고 두 번째는 올해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에 현재 지금 감소 추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가치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최대 10만까지도 미문양에 대한 부분을 예산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상보다도 좀 더 빨리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흐름의 추위 흐름은 다르지만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의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문양 주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소가 뭐에 대한 감소에요 뭐에 대한 감소? 그렇죠 바로 수요 매수세죠 매수세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거래가 됐고 거래량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미문양이 감소한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 이렇게 됐었을 때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는 이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수요의 증가 결과적으로 이 수요의 증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미문양 주택에 대한 이건 역시도 추격 매수가 되겠죠 추격 매수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매물에 대한 즉 미문양에 대한 공급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반응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막상 반응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선호도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한 데 있어서 일반 재고 아파트보다도 좀 더 빠른 가격에 대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감소한 원인이 이런 수요 매수의 증가적인 측면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미문양 주택에 대한 거래에 대한 흐름의 움직임이 그렇게 첫 번째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분양 상황 특히 지방의 분양 상황을 보면 거의 다 사업자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데 추후에 내가 분양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이 결과적으로 또 미분양이 되고 나중에 이게 악성 미분양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미분양이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자로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도 자금 시장이 많이 경석되어 있는 상황이고 왜? 일단 돈이 회전이 되는데 돈이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분양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또 미분양으로 남고 그걸로 인해서 자금이 회전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부도나는 건설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양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미루거나 아니면 미루지 못한 상황이면 얼마까지 할인 분양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실제 제가 아는 건설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플랜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대출을 끌어오는 거 추가적인 대출 받는 것이 이게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얼마 가격으로 털어내야 되는 건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면 악성 미분양이 되기 전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부분을 미루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급이 감소 무슨 공급이에요? 그렇죠? 분양 공급 감소에 대한 영향이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다만 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소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무엇은 뚜렷하게 보였어요? 2월달에 그렇죠? 2월, 3월까지 또 매매 거래량이 분명히 증가 재고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음 보였던 상황이에요 어 근데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분양 물건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매매 거래량이 됐을 때 그 매매 대상이 되는 그 아파트의 가격 대비 분양가가 아무리 할인분양 한다더라도 너무 고분양가야 어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 지금 보면 미분양이 난 대표적인 지역들 단지들을 보면 이런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입적 가짜 적거나 아니면 너무 또 중소형 소형 중심으로만 분양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분양에 대한 실적이 많이 좋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매매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추가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걸로 해서 이게 미분양 거래도 미분양 물건의 거래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또 나중에 전매 제한에 플러스 지금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 이것만 같이 해서 1 플러스 1이 다시 합쳐서 들어온다는다면 전매 제한뿐만 아니라 합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 그러면 아 매수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미분양 수택의 커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정말 일부 지역의 단지에서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일부 보이고 있고 그것도 보인다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약해요 예 정말 이제 맥이 겨우 잡힐까마 할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반등의 시그널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거래가 거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미분양 물건을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급이 주로 들므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일반 재고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분양권 전매를 포함해서 정부가 미분양 또 분양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호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이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음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감소도 나중에는 반등의 시금을 중 하나거든요 음 반대로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하락의 시금을 중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청약이나 기존에 있는 분양의 전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분양 시장과 관련해서 내 집 마련 수요자한테는 유리한 상황에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는 규제에 대한 혜택 규제 해제에 대한 혜택 완화된 혜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어 상황인데 어 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역이 양과 돼 있고 그러면 양과 돼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맞춘 맞춤 대책이 전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미분양 주택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추위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점 위에 놓여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